2023년 7월 셋째 주 뮤직뱅크 케이저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엑소와 제로베이스1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흥몬 점수, 방송의 수점수, 케이팝 팬투표 점수, 음반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엑소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독소는 듯한 느낌 꽤나 부드러운 크림 섞일수록 더 진해져 baby 땀 목이 타는 기분 살짝 비태로운 지금 다른 걸 온 절대 만족 못해 baby 컴포서 입안 가득 퍼져 처음 맛본 측근 안 끌린 이 자극적이 돼 쉴렉터 버릴라 콜라 만탄산처럼 다 퍼져 있니 워 워 워 워 목성이 다 마비된 듯 사랑 앞에선 baby 자꾸만 비듯 까다로운 척 이리저리 쬐봐 원래 몸에 해로운 이끌리는 거 알지 추천못하는 비탈 내 모든 걸 취한다는 난 아니고요 그래 I'm so b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